걸그룹 로켓펀치가 9개월 만에 컴백하는 소식이다.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로켓펀치 4번째 미니앨범 옐로펀치의 타이틀곡 치키타 퍼포먼스 일부를 공개했다. 로켓펀치는 색색의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비주얼을 과시했다.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체인을 매치한 의상은 그간 본 적 없는 로켓펀치의 성숙한 분위기를 부각했다. 로켓펀치의 당당함이 느껴지는 치키타 후렴은 물론 세련된 손동작 안무도 베일을 벗어 로켓펀치의 색다른 매력을 기대하게 했다. 옐로펀치는 로켓펀치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싱글 링링 이후 약 9개월 만에 새 음반이다. 옐로펀치는 로켓펀치가 선보이고 있는 컬러컬렉션의 4번째 시리즈다. 이들은 첫번째 미니음반 핑크펀치를 시작으로 레드펀치에 블루펀치의 색깔 시리즈를 발표했다. 로켓펀치의 새로운 색깔을 보여줄 컬러컬렉션 4번째 시리즈 옐로펀치는 오는 2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이거는 territoire sheepleação 5번째 시리즈가 naz sales 4번째 시리즈가